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뽑기숍이었는데 여기 개의 해전뽑기를 찾았습니다 여기 조그맣게 개라고 적혀있거든요 저거 시병견이잖아 아 맞네 시방야 개의 해전뽑기? 약간 뭐 이거 아닙니까? 어쨌든 시방견이 있는 해전뽑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은품은 바로 이겁니다 마이츠나 껌 약간 조금 사탕이나 불량식품도 좀 있고 맛있는 과자들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천원에 세 번이거든요 네 달고나도 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제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집게가 이렇게 포크레인처럼 되어 있어서 집게 많이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많이 잡히면 좋은데 오! 줄계나! 오! 어느 정도 잡혔니? 3개! 안 흘리면 안 흘리겠죠? 집게가 랭그리네요 어 그러니까 오! 그래도 좋아요 안 흘렸어요? 오! 나오다! 어우! 올림만큼 나온 것 같은데? 맛있는 거 많이 포켓는데 어? 이런 사탕들 또 이런 거 차에 놔두고 먹으면 엄청 먹을 수 있어요 배고 왔습니다 자 운전할 때마다 하나씩 먹겠습니다 네 저번에 사무실이기 전에 고맙박을 하세요 안 했나요? 안 한 거 같은데요? 아 그래요? 두 번 한 거 같은데? 아니까? 그러면 세 번 눌러주세요 다시 좋아요 아 네 짜잔 했나 편냐잖아 그냥 저한테 조금 초밥 초크 위주로 네 고급이죠 고급 어 저 맛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고급 밥만 포올까? 야 나 식구장들 통으로 먹어야지 하나만 뽑냐 근데? 아니 잡을 줄 몰랐지 하나는 좀 그렇네 오! 내려갔다 나왔다 나왔다 나온다 나온다 가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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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많이 오 오 오 오 하나씩 막 나와요 아 생각보다 또 이상한 대로 내려오는데 조심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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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어 좀 올라있는 거 같아 아 좋아 이런 거 조그만 것들이 좀 오!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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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 많이 잡았어 많이 잡았어 에이! 오! 아 폭풍이 좀 내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흘리네 흘리네 황트랑 이거 많이 잡을 것 같다 오! 이거 진짜 쨉팟지다 이거 진짜 많다 진짜 많이 잡았다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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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많이 안 늘렸어 많이 안 늘렸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거 대박이다 으아 스파! 우와! 진짜 많이 잡았다 방금은 진짜 많이 잡았다 형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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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처 쪽을 잘 노려야 되는구만 약간 곧 나와? 곧 지나가 자 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카메라와 카메라와야 돼 안녕 안녕 아 은근 지게가 뭔가 되게 넓어보이는데 그러니까 내려갈 때 꼬리게 약간 좁아 이렇게 어 생각보다 많이 안 벌린다 지게래 오 좀 나오고요 또 자자자자 아이고 갑자기 아주 잘 버티고 있구만 이거 요즘 한번 커야되나? 어 뭐 싹 없죠 좀 많아 보이는데 오오 뭐가 옆으로 뭔가 튀어가 왔는지 그치겠지 약간 밀어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하나 올렸어 어 보면 막 약간 껌 박스 같은 거 저런 것도 어 어 올라가면 좋을 거 같은데 맞아 여기 좀 더 올려야 될 거 같아 야 이 서창들이 조그마다 보니까 중간에 많이 겹쳐지면서 확 밀리지는 않는 거 같아요 보니까 약간 그런 거 같기도 하네요 어 어 그래도 재미로 하기엔 아주 괜찮은 뽑기 같습니다 일단 뭐 차단에 세 번이기도 하고 막판에 이제 333점 오 예예 오오오 여기다 나오게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막 터진다 막 터진다 저거 미니엄만 이제 떨어지면 츄파춥스 너무 좋아하고요 직계로 콕 집어서 뽑네 이걸 또 아 근데 콜라맛이 없어 난 콜라맛 좋아하는데 맞아 레몬 콜라맛 같은 거 맛있는데 여기 뒤쪽 하나만 타볼게요 지금 너무 많아 보여 오오오오 기대하시라 아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네 올렸고 자자자 앞에서 곧 나올 거 같은데 어 조금만 더 아까처럼 하면 좀 약간 잭판 느낌으로 그러니까 한번만 더 그렇게 올려주면 될 거 같은데 이상한 저 밀크춤가 저게 계속 잡히네 그러니까 저게 딱 그거네 폭탄이야 폭탄인데 어 안되겠다 다시 여기 공략 한번 간다 너무 과감한 선택인데요 과연 이거 이거 나온다 포장만 오오오 타빙 오오오 그래도 많이 잡았는데 그러니까 많이 잡았지 오 좋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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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펜가 빨라 오 이 집게 너무 느려요 오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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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약간 질질 흘렸긴 했는데 여기서 흘려서 괜찮죠 다행 다행 오오 나았다 나이스 인형까지 완벽하게 오케이 오히려 이쪽은 나쁘지 않네 오 괜찮네 좋습니다 저 미니언 뽑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저게 딱 나아져요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맞아요 좋아요 뭐하면 아 이런 쪽으로 뭔가 안 잡힐 거 같지 않나요 오 뭐니까 오 오 오 오 적당히 파봐도 네가 오케이 파면서 만들 수 있잖아요 우와 우와 아이고 세 개다 아이고 세 개 세 개다 아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뽑으면 이가 섞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두현이가 조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왕급 조절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다 알지 다 알지 오오 저 맛있는 호텔에서 고춥스 어 밀크 밀크 들어와 있는 아 나 그거 싫어하네 너 그거 좋아해 으악 아 야 저 밀크 추구가 저 이거 써난 사탕 엄청 많은데 하얀생각 그니까 제가 앞으로 약간 역할을 잘 못해 사탕이 없나 아네 흐흐흫 아니 약간 말랑말랑한 말랑파 같은 느낌인거 같긴 그니까 그런가 내가 역할을 똑바로 못하는구나 아 그니까 뭐하냐고 내 사탕이랑 저거 가져가고 러베츄파춥스도 뽑아야 되는데 아 됐다 오오오오오오오 멘토스 같은거 멘토스네 멘토스 같은게 아니라 멘토스 똑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밀리면 밀기 좋지 저게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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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어 그래도 뭐 인형까지 일단 뽑았긴 했으니까 나쁘진 않아 얼마나 나왔는지 일단 이거 만원 다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가장 뽑았어 개혜자 뽑힌기 시바 개혜자 뽑힌기 시바 개혜자 뽑힌기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절대로 욕한거 아니에요 저기 시바견이 그려져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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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가 하이 하이 어 어쩜쩜 내려왔다 어 좀 내려온 것 같은데 뭔가 으악 앞에 생각보다 잘 버텨 손 지나가씨 오케이 허벅이 여자네 내가 원하는데 하나 나왔다 앞에 혹시 본드가 붙어져 있나 오오오오오오우 어ossa snaazzle 여기가 그러므로 sy 일부 어 많이 가져왔어요 뒤에 얼마 없을 때 가성비로 저기 찔러서 오우 여기만 눌러도 처음 할까만 여기 눌러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네 저기 그냥 세 번 눌러버리는 거지 오케이 좋아 다시 한 번 더 살짝 위쪽 네 오케이 옆으로 이제 새는 것들도 많아서 맞아 근데 아까 그 찌르면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어 그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은 쪽을 내고 있는 게 좋긴 한데 맞아 맞아 아이고 적었다 좋습니다 올려주고요 가자 자라락 오우 서늘아 되게 앞에서 온 건 더 좋아 그러니까 어휴 야 어우 뒤에 7번 남았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잘 붙이네요 어 그러니까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와 잘 안 나와 자 조금씩 한두 개씩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안 돼! 안 돼! 두 개 두 개! 콩! 그거라도 이거라도 좋아요 하나라도 어 하나라도 소중하게 오르네 하나라도 적응해요 지금 어? 저게 더 걸려 더 걸려 오케이 그 박스 그 깜빡지 하나 잡았다 어 잘 잡았다 안녕 올려주고요 bred 오 많이 잡았네 괜찮아 그리고 마지막 침대 하면 여기 한 번 더 걸릴 거예요 그러자 그러자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그 한 번 조금 안 나왔어요 저게 다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죠 여기 몇 개 남았는지 좀 궁금하다 응 다 Newman 아이고! 아이고, 아직 덜 쌀어버렸네. 이제 애들이 다 너무 평평해져서. 뒤에 세번 남았으니까 알고 막 찔러보던가, 앞쪽에. 오케이 오케이. 간다. 그래도 되지. 맘 먹고 찔러보는 거 그래. 엄청 안에 들어가네? 그러니까. 여기로 오니까. 어? 뭐야! 사실은 이게 공략인 거? 오오 하나 나왔고. 야 좋은데? 우와 이게 공략이었다. 방금 리터체 하면 막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줘도 되긴 하겠네 어 그치 오 좋아요 좋아요 한 번 더 눌리자 더 누르자 한 번 또 밀어줘서 또 쏴요 앞에 이게 맞아 아 한 요스트 네 오 초초치까지 티온이 오 많이 잡았습니다 아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요 아쉽아쉽 네 이게 재미 많다 어 재미 많네 많이 많이 뽑은 거 같은데 그쵸 오잇 한 번 더 우와 자 그럼 그럼 몇 개 뽑았을지 볼까요 우와 많이 나왔네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만큼 뽑았어요 지금 이게 얼마 나온 거예요 만원 오오 딱 만원 넣었는데 한 이 정도 뽑았거든요 자 뭐 개수는 생겨서 좀 그런데 한 번 해봤었어 551 553 53 무려 한 50개 정도를 저희가 잘 쓸어 담았습니다 와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재미로 즐기기 괜찮아서 뭐 혜자 뽑기 나름 인정하고 있습니다 뭐 희박의 혜자 뽑기까지는 아닌데 뭐 하여튼 네 재밌게 저희는 즐겼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면 될 거 같아요 네 그럼 저희 오늘 여사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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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